배우 김혜수가 매니저의 결혼식 사회를 맡으며 특급 위리를 자랑했다. 김혜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특별했던 2023년 10월 21일 매니저의 결혼 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김혜수는 매니저의 결혼식 사회를 맡으며 위리를 과시한 바 있다. 한편 김혜수는 지난 7월 개봉한 영화 밀수에서 조춘자 역으로 출연했다. 최근 차기작으로 오피스 코미디 드라마 트리거를 선택한 바 있다.